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일단은 어 어떻게 아까 이제 개발 일단 개발에 개발에 이런걸 좀 놔둘쇼 지금은 지금 어쩔 수 없고 챌린지스트 아 뭐 오프라 지금 뭐 서버에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했나 설마? 어 코나미 쪽에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한거 같죠 지금 보니까 어 지금 여기 그 일단 지금 채팅 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어 또 문제 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문제가 있냐 있냐 없냐 좀 알려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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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어 어디를 빼자 어 일단 디워커를 이용할까 어 일단 디워커라도 이용하자 디워커 빼야겠네요 그냥 없는 상태로 하자 지금 없는 상태라고 어 일단 말로와 일단 그리고 말로 그냥 말로 하자 그냥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탱크라도 일단은 아 맞다 아 나 그 로켓어처로 바꾸는 거 있고 있었어 아 일단 뭐 다시 그거 해야하나 일단 뭐 지금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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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사 헬기 불러가 가지고 좋았다 제거를 한 게 안 돼 자윤사하고 계시니 아 지금 자윤사윤에 비해 자윤사윤의 비록을 여기를 어 이렇게 넣죠 지금 일단 양을 아파가지고 지금 요렇게 해줘 끝까지 고원 아 이거 다 한 번 더 해 주워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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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전차부대를 애쫓으라는 말을 있다곤 해도 쉽게를 못 쫓아내거든요? 어떻게 할까? 되게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요. 게다가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요. 도착했습니다. 영역이 제공될 것입니다. 아미나는 전차부대행이 있습니다. 예전은 진짜 그렇군요. 어디 도착해서 지난번에 손톱이 젊은 게 아니고 아니, 아, 자, 젊은 게다가 소민쇼를 넣어서 그리스도 있긴겠어. 아 아 각자지어 공격 요청하고 슬리핑게스? 표명가스 탈포 폭격요청 여기요 한번 해보자고 일단 한번 해보자고 혹시나 아야 어떨지 남부 스트리크는 빨리 시작할 거 같고 됐고 저레같이 세웠네 빵빵 걸린다 뭐하는거지? 뭐하는거지? 다음으로 다음으로 어우야 아이씨 야 포격말거리다구요 아 이건 제 실수에요 그냥 포격말거리 너무 그거였나? 어 애들 재워놓고 뭐 하더가 했어야 했는데 어 그러지 못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쫓아내기는 커녕 어 힘들게 할까 일단 헬기가 왔다고 하지마요 헬기 소리 줄이죠 일단 제가 하고 로켓까지 다 담았어요 제가 저기고 헬기에다가 어? 그리기 때문에 호우 쟤어여 아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있다 폭격이란 요청해 보자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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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쩔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어렵다고 또 어렵다 싶으면요 그때는 제가 그냥 포기하였어 이거 스트라이크 웰커멘스 쇼뜰이 됐어 아 제거된거 같고요 어쨌든 전차부단이 제거했고 첫 번째 이따 전차부단이 제거된거에요 이거 어 약초가 탐지했나봐요 전차부단이 어 사라졌나 사라졌던거 같애 어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아 아 일단 요리에사 치고격수가 있다 어 어 치킬 시허어는 제아업을 할 수도 있겠다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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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어 으 으 아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하면 끝난건가? 전차 부작할려고 하거든. 아 이렇게 하면 아무데로구나. 후! 됐어. 그리고 이것도 웬만하면 올려버린다. 자 박격포그도 짠 나걸랑.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나머지도 해야하나? 처음부터 할 때 저 뭐야 어 그냥 포격만 하면 될 것이지. 포격 안하고 엉망이 돼버렸죠. 아 흠 부작용이 아쉽네. 진짜 발 부터 발 부터 발이 좀 빼자고 круг 약초를 먼저 챙겨라 아 약초 더 이상 없나? 더 이상이 없구나 어휴 힘들게 앉아있어 알았어 알았어 어 제가 일케요 됐어 됐어 어 이렇게만 해주면 되네 근데 아까 전에 저격수랑 박혁포병이 피터가 생각 못했거든 그냥 전차 주변에 그냥 아까 병사들만 있는 것만 제가 생각했을때 딱히 뭐 중요하게 생각은 없었거든요 진짜 쏘연구한테 조조수까지 배치할거는 나도 예상 못했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나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따는 안타깝지요 오늘은 이따 유튜브에서 마무리 짓는 거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을 통해서라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라겔 소울지 파이 판텀 페이어스 어 뭐야 어 어 어 어 으아 아 어 아 이게 이리와요.